다 씻었어? 그러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로 봄이 아니라 금방 여름이 오는 것 같더라고 깜짝 놀랐어 근데 좋다고 막 이것저것 신이 나서 뛰어다녔더니 온 몸이 쑤셔 응 나 운동하기로 했잖아 근육을 9kg나 찌워야 된대 진짜 나 어떡하냐 찌울 수 있을까? 그치? 니가 봐도 못할 것 같지? 뭐 9kg까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한 4,5kg는 찌고싶어 근육으로 열심히 운동해야지 아우 배에서 꾸르륵거려 무튼간 내가 오늘 브러싱 해준다 그랬지 너 이거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잠도 잘 자고 브러쉬는 브러쉬는 짜잔 이거 다이소에서 그때 산거거든 되게 좋더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핑크색 블러셔를 써서 좀 남아있어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아까 아빠가 염색해달라 그래서 염색해 주다가 손에 묻었는데 몰랐어 방금 알았어 아무튼 이걸로 브러쉬 해줄게 이렇게 한다 눈 감아볼래?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아보 완전 하여튼 저녁밥 진짜 많이 먹었는데 배에서 계속 꾸룩꾸룩거려 소화되는 거겠지? 설마 배고프다고 그런 거 아니겠지? 1,2,2kg 1,2kg 3,3kg 2,3kg 털 묻었나봐 여기 뭐 묻었다 털 묻었나봐 근데 되게 부드럽지 않아? 별로 기대 안하고 샀어 사실 잠깐만 이거 다이소꺼였던가? 아니구나 올리브영이구나 다이소에서 산거랑 착각했어 그건 다른거다 다이소꺼였던가? 다이소꺼였던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분 좋지? 그 다음에는 내가 핸드 마사지 해줄게. 눈을 감으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톡톡톡톡 두드려줄까? 아니면 뭐해줄까? 알았어. 그러면 톡톡톡톡 두드려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슬슬 잠이 와. 눈에 잠이 안가도 고인거 다 보여. 차장거 불러줄까? 그래. 그러면 오랜만에 차장거 불러줘야겠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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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찰다. 우리에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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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다. 우리. 애기. 아직 멀었어. 근데 너를 재워. 너를 재워야하는건데. 나까지 잠이 와서 큰일이다. 나까지 잠이 와서 큰일이다. 아휴. 이뻐. 아휴. 너 그거 들었어. 아휴. 그. ASMR인가. 올리는. RSJ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카카오톡. 아이디도 만들었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라더라. 방송알림 용도로 쓴다거나. 아니면. 급한 알림이 있으면. 그걸로 알려준대. 어. 그냥 뭐. RSJ라고 검색하면 나온다던데. 나. 나도 잘은 모르겠어. 한번. 궁금하면. 들어가봐. 들어가는게 아니구나. 친구 추가구나. 한번. 궁금하면. 추가해봐. 근데. 방송알림 싫어하는 사람은. 굳이. 하루없대. 어. 그래서 나는 안할려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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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자야될땐. 오늘 하루도. 코딕이 못내서. 많이 힘들텐데. 내가 스탬스탬 해줘야겠다 많이 졸렸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가끔씩 이렇게 필요하면 말해 내가 오늘처럼 지워주고 브러싱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다 해줄게 아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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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쁘다